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낙곱새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낙곱새에 당면 많이 넣어서 일단 준비해보았고요 밥 밑에 깔았고 계란 반숙 3개에 계란 완숙 1개 구웠습니다 음료수는 오늘은 2개 마실게요 콜라랑 탄산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낙곱새는 이마트에서 샀어요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살짝 매워요 맵습니다 젤리 맛있다 네, 너무 고소해요 와 너무 맛있어 저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다 으음 계란 그리고 잘 먹어서 와요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먹는 게 Fort 생긴 첨가루를 먹으면 빵도 먹어야지 Maybe 마늘은 김치찜이 너무 맛있어 심각해 기름이 진짜 맛있어 맛있다 짜장도 맛있어 다진 마늘 조금 더 맛있어요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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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고춧가루 너무 맛있네요 버섯 포도에 잘 어울릴거니 파프리카 파프리카 너무 맛있어 아.. fps 아.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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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 라스트 뿅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